청년의 시선으로 세상을 바라봅니다 믿고 듣는 레알 청년 토크 특급 청년회 또 어렵게 6부를 시작해보겠네요 오늘은 우리가 벌써 6회잖아요 그래서 한번 특별한 자리를 마련해볼까 하고 영화를 해보면 어떨까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무슨 영화를 하죠? 오늘은 버닝을 하는데 이것보다 궁금해하실 거예요 청취자분들이 갑자기 남자 목소리로 오프닝이 나와서 그래서 오프닝 멘트의 주인공을 모셔봤습니다 오늘의 게스트입니다 안녕하세요 한때 영화 예술을 하다가 죽을 줄 알았던 지금은 사회학도인 김승길이라고 합니다 혹시 뭐 애칭이라던가 그런 거는 생각해 오셨나요? 애칭 제가 좋아하는 단어가 하나 있는데 꾸러기예요 그래서 그 꾸러기 사령부 부사령관 너무 긴데? 두 자로 줄여주시면 꾸사 꾸러기 사령관 아까 애칭 안 쓴다더니 우리를 다 낚았어 근데 저는 승길로 하는 게 좋아요 그럼 승길로 불러드리면 되겠네요 근황토크 한번 들어가야죠 오랜만에 잘 지내셨나요 미진씨? 저 진짜 왜왜왜 저 진짜 요즘 너무 바빠요 그러니까 약간 반건조 오징어가 되는 기분입니다 그리고 반건조 오징어 진짜 맛있죠? 세상에나 그 엄청 바쁜데 엄청 바쁜데 스트레스를 풀고 싶어서 웃지마요 펌프를 하러 갔어요 펌프? 펌프 알아요? 이거 탁탁 TDR 같은 거 TDR 오락실에서 그거를 가끔 하는데 펌프를 친구랑 하는데 몸이 너무 따가운 거예요 왜왜? 그래서 내가 야 나 너무 몸이 따가워 이랬더니 그게 독소가 쌓여서 몸에 독소가 쌓이면 너무 피곤해서 독소가 쌓이면 그게 땀으로 배출될 때 톡톡톡 뛰는 기분이 든대요 그래서 내가 내가 일주일만 저 일주일만 참으면 되거든요 일주일만 참고 내가 단식을 아리다 요즘 친구들 중에 단식 유행이 불어서 3일 단식하고 보식 죽 이런 거 먹는 거 일주일 정도 하면 몸에 독소가 빠진다 그래서 그것을 야심차게 계획 중입니다 복잡하게 사시네 그래서 지금 결론은 내 머릿속엔 단식의 계획밖에 없다 은근 간단하네요 네 다연씨는 어땠어요? 저는 또 매번 올 때마다 사건 하나씩을 들고 오잖아요 맞아 어제 저희 남자친구의 또 다른 모습을 제가 봤어요 어제 11시 반? 정확히 기억해요 11시 33분에 저랑 남자친구가 저희 집에 같이 있었어요 물론 오후입니다 근데 아래에서 줄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우리가 원룸에 살다 보니까 아래 주차장이란 말이에요 근데 줄넘기까지는 괜찮아 근데 이 남녀 둘이서 엄청 서로 사랑의 대화를 나눌 거 아니에요 얘기하고 웃고 그게 너무 시끄러우니까 더워서 문을 열고 창문을 열고 있는 상태에서는 그게 엄청난 소음이에요 근데 그게 오후 11시 30분이라면 더 말할 것도 없잖아요 그래서 제가 너무 스트레스를 받다가 한 20분 정도는 참았는데 도저히 안 되겠다 싶어서 남자친구한테 어떻게 해봐라 책임을 떠밀렸죠 근데 저는 얘가 너무 온순하다 보니까 얘기를 할 거라 생각을 못했는데 갑자기 창문 쪽으로 가더니 야 이 연놈들아 이러는 거예요 지금 몇 시냐 근데 이걸로 끝날 줄 전 또 알았죠 얘를 제가 너무 우습게 봤던 거죠 갑자기 또 막 뭐라고 하는 거예요 진짜 막 뭐라고 한다는 표현이 적절하게 너네 운동할 거면 대운동장에 저 가서 운동을 할 것이 왜 밤에 딱 이렇게 하니까 저는 보통 이런 거 보면은 음향 효과가 자동 지원되면서 되게 멋있어 보여야 되는데 전 얘가 해코지 당할 거라고 너무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공포감이 오늘 아침까지 사로잡혀 있는데 얘 혼자 태평한 거예요 얘는 그냥 그냥 그 사람들이 너무 화가 나니까 꿍을꿍을 거리면서 하는 소리까지 다 들려요 막 그 여자가 막 아 진짜 뭐냐고 내려와서 말하면 되는데 찐따처럼 그런다고 했는데 그걸 듣고 저는 어 저거에 어떻게 말 싸움을 해야지 하면서 대본을 만드는 것과 달리 얘는 갑자기 가서 저희 집에 블루투스 스피커가 있어요 걸 켜놓고 재즈 음악을 들으면서 책을 보는 거예요 너무 태평해 혼자 그래서 저는 어 얜 함부로 건드리면 안 되겠다 나도 반전 모습을 보일 때가 많아서 오늘 하려는 버닝이 청년의 분모 뭐 이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어 분노 다연씨 남자친구도 같이 뭔가 분모가 많은 것 같은데 아 근데 그렇진 또 안 그런가 근데 얘는 되게 온수네요 어때요 승계씨가 듣기에 남자로서 지금 이 얘기를 들었을 때 어때요 또 지인이에요 별로 좋아 보이지는 않아요 어 왜 왜 왜 그 계속 참았다가 억눌려 있다가 폭발해 버리는데 그 폭발하는 게 좋지는 않으니까 그 과정이 그래요? 자기도 이성적인 걸 좀 판단을 못하게 되고 음 이런 것을 아주 친해요 아주 친하고 네 인지해 주시고 이제 진실을 얘기해봐 오늘은 어 게스트로 모신 승계씨가 우리 오늘의 주제를 간단히 설명해 주실 거예요 영화 버닝은 그 이창동 감독이 이제 8년 만에 신작을 발표한 거고 이제 보통 이제 이 영화를 말하면서 키워드가 청년의 어떤 분노 문제를 이렇게 잡고 영화들을 많이 보신 것 같아요 근데 이창동 감독은 어떤 청년의 영화라고 영화에서는 청년이 나타나지만 청년의 영화라고 카테고리에 범주화 시키는 거는 조금 마음에 들지 않는다 그래서 이창동 감독은 오히려 자기도 사실 의미를 모른다 영화를 다 열어놨으니까 어떤 의미를 막 부여하고 그런 거 아니니까 그냥 자유롭게 여러분 마음대로 해석을 해라 그러니까 영화는 읽기 나름인 것 같아요 어떤 의미가 있고 하는 건 아닌 것 같고 그러니까 영떡구들아 너희들이 말하는 게 다 그 영화의 정답이라고 생각하지 마 오 개인의 생각 제 개인의 생각입니다 이종수 네 네 나 모르겠어? 네 네 너 시간 있어? 나 금방 쉬는 시간인데 판토마인이다 나 요즘 판토마인 배우고 있잖아 난 내가 먹고 싶은데 근데 저는 그게 항상 궁금한데 항상 귤을 먹을 수 있어 감독들이 그래도 의도한 바가 있지 않을까요? 그 메타포가 되게 심지어 여기서 비유하는 게 너무 많고 심하고 하면 감독이 의도했던 좀 생각하고 염두해뒀던 게 있을 것 같은데 그런 식의 감독의 태도를 보이는 경우가 좀 전 특이하다고 생각했거든요 이창동 감독은 전 영화에서도 그렇고 자기는 항상 메시지를 주려고 하는 사람은 아니에요 사람들이 그냥 그 영화를 보고 메시지를 전달받고 하는 경우지 모든 것들이 그렇잖아요 자기가 읽기 나름대로 세상에도 어떤 아무런 의미가 없다고 친다면 각자의 의미가 있는 거잖아요 각자 읽기 나름인데 감독도 정말 그런 거를 자유롭게 관객들한테 열어준 것 같아요 내 감독 나는 이런 이도로 이런 장면을 넣었고 이렇게 하려고 했어 너희들 한번 맞춰봐 이런 태도는 정말 저는 안 좋은 것 같고 아니 그 관련해가지고 저 부산에서 대학을 다녀서 국제영화제 때 한 번씩 가는데 부산 막상 가면 뭐 인도영화나 이런 식으로 그런 중간중간 영화 상영을 해요 큰 곳에서 근데 이제 우연히 인도영화를 보러 갔고 인도영화가 중간에 쉬는 시간도 있고 한 3시간 했었나 되게 특이한 영화였고 방금 말한 그런 게 되게 많은 영화였고 그게 끝나고 그 인도 감독이 와서 대화를 하는 장면이었는데 사람들이 좀 특이하고 이상한 장면들이 많았어 갑자기 고양이가 죽었는데 그 고양이의 시체를 가지고 여행을 한다든지 그러니까 우리 입장에서는 굉장히 상징적이고 무언가 함축시킬 것 같은 장면들로 이어지는 영화였는데 사람들이 이제 질문을 하기 시작하는데 죄다 이것의 의미는 뭐냐 저거는 왜 죽었냐 이걸 다 묻는가 처음에는 조금 대답을 해주다가 자기는 이렇게 의미를 많이 물어보는 곳이 처음이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차동 감독도 이 영화의 목적은 관객들이 체험하길 바랬대요 체험? 네 그럼 뭐 정말 영화가 알 수가 없잖아요 이건 뭐지? 얘네 있었던 건가 없었던 건가 되게 모호하고 이게 거짓말인지 뭔지 현실과 환상이 구분이 안 되잖아요 그런 것들을 그런 모호함과 혼란스러움을 체험하길 바랬다고 해요 근데 이제 그거를 어떤 걸 막 이민을 찾아내려고 하고 이 장면은 이거다 이거에 대한 운유다 하는 거는 감독 이도도 그렇고 관객 입장에서도 별로 좋은 태도는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럼 이쯤에서 다들 영화 내용이 좀 궁금하실 것 같아요 그 영화에서 등장인물이 3명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 오늘 또 딱 3명이라서 각자 한 명씩 맡아가지고 그 등장인물을 설명하고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하는데 유아인 그죠? 배우로 유아인 전종서 그리고 스티븐 연 스티븐 연 이렇게 3명이 등장해요 우선 제일 핵심에 가는 인물이 유아인 종수로 볼 수 있는데 종수를 오늘 게스트 승길 씨가 한번 얘기해 주실 수 있을까요? 아 네 유아인은 유아인은 이제 군대 제대로 하고 별 볼일 없이 시장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소설가를 꿈꾸고 있지만 그렇게 하면서 살고 있다가 같은 이제 행사 도우미 노동자 어떤 같은 계급상에 있는 그 예전 고향 친구를 만나게 되죠 이제 그래서 어떤 서로의 이성적인 그런 감정들에 끌린다고 할까 그러고 있다가 갑자기 이제 벤이라고 하는 자기 계급과는 완전히 다른 정치 분명 남자가 나타나면서 혼란스러움을 느끼기 시작합니다 그럼 이어서 제가 그 전종서 씨 거기 영화 안에서는 해미로 나오는데 해미는 아까 말했던 그 유아인의 어릴 때 동네 친구예요 동네에서 이제 그 행사할 때 이렇게 앞에서 춤추는 그런 아르바이트를 하고 그걸 되게 즐거워하는 사람인데 이제 유아인을 자기가 먼저 알아보죠 그래서 그때 적극적으로 아는 척을 하고 저녁에 술도 한 잔 하면서 본인의 그 자유분방하고 특이한 자신만의 세계를 유아인에게 바로 노출시켜요 그렇게 하면서 관계가 급진적으로 사실 그 급진적여지는 건 전종서가 다 끌어들이죠 유아인을 이렇게 어 어 어 하는 유아인을 본인의 세계로 쭉쭉쭉 끌어다니는데 곧 있어서 난 아프리카로 여행을 간다 라는 이야기를 해요 그런 그리고 유아인에게 이제 인물을 주죠 이 집 안에는 그 고양이가 산다 근데 사실 고양이가 등장하진 않지만 얘가 자폐가 좀 있어서 등장하지 않는 거다 이 아이에게 이 아이를 좀 맡겨달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게 해서 갔고 아까 말했던 그 스티븐 연이 그 아프리카 여행을 통해서 만나서 들어오는 사람이에요 그 여행 속에서 만난 인물과 들어오고 그 이후에 한국 안에서 이 세 명의 이야기들이 쭉쭉 이어지는데 그 과정 속에서 그 전종서 해미 역할을 맡은 이 전종서 씨가 굉장히 독특한 자신의 세계관을 그 이 세 등장인물 사이에서도 노출시키지만 뭐 스티븐 연의 지인들에게도 본인의 이런 자유분망한 것들을 계속 이야기하고 그 영화 내내 되게 의미심장한 인물로써 쭉쭉 자리잡게 되죠 근데 이게 사실 보셨던 분들은 아시겠지만 유아인의 시선으로 영화가 다 해석이 되잖아요 그래서 해미라는 캐릭터라던가 스티븐 연이라는 이 이 사람들 스티븐 연이 아니라 거기서 벤 맞죠 벤과 이 해미 캐릭터는 사실상 해석을 하는 거에 따라 캐릭터 설명은 달라질 것 같다는 생각은 저는 들거든요 그래서 미미씨가 해석한 거랑은 조금 해미 캐릭터가 다르긴 한데 어쨌든 제가 맡은 설명은 벤이기 때문에 제 나름의 벤은 영앤리치죠 나이 차이가 크게 나지 않으면서 돈도 많이 갖고 있고 뭐 승기씨가 설명한 것과 연결시켜서 말하자면 높은 계급의 사람으로 볼 수 있어요 그쵸 유아인과 해미에 비해서는 돈도 많으니까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그게 능력이잖아요 근데 이 사람은 딱히 감정표현이 저는 없다고 봐요 크게 웃는 장면이 없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뭐 있어도 소수 제가 기억 못할 정도니까 그리고 사실 말도 많이 하지 않지만 핵심은 영화 흐름상 헛간을 태운다 헛간이 아니라 비닐하우스 비닐하우스를 태운다고 하면서 그냥 유아인한테 어떠한 메시지를 준다고 해야 되나 생각할 매달릴 무언가를 준다고 저는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너의 소중한 무언가를 태울 거야라는 이런 의미로 저는 받아들였고 그래서 영화의 사람들마다 해석은 다르지만 해미를 죽인 거다 아니다 라는 설명 속에서 저는 소중한 무언가를 태웠다에 해미를 태웠다 해미를 죽였다로 해석을 해석을 해서 살인마로써 저는 해석한 사람이거든요 근데 이것도 진짜 해석이 달라서 나중에 뒤에 있는 장면 설명에서 좀 더 구체적으로 얘기해 볼 부분인 것 같고 제가 설명할 수 있는 벤 캐릭터는 진짜 딱 한마디로 영앤리치 그리고 감정이 없는 사람 정도인 것 같아요 나 굿 아프리카에 간다 아프리카에? 왜? 그동안 열심히 돈 모았거든 짐들은 다 뭐야? 아 파주집으로 이사가가지고 우리 사실상 이게 설명을 맡은 게 각자 좀 비슷한 사람들이잖아요 물론 전 영앤리치는 아니지만 그래서 좀 좀 더 자기가 해석한 캐릭터를 좀 더 드러내줄 수 있는 게 있을까요? 저는 승계씨가 유아인 버닝 보면서 승계씨 좀 생각나기도 했고 해서 아 그래요? 왜요? 아 그냥 그냥 생각나더라고 저는 일단 뭐 유아인 그 캐릭터를 종수 맞나? 종수를 읽어내려고 하진 않고 그냥 그 친구를 따라가 봤죠 그 친구 사사를 따라가 봤는데 따라가 보다가 이제 그 그런 장면이 있잖아요 그 곱창전골 그래서 전골집인가 초반에 초반에 네 처음에 이제 세 명이서 만나서 이제 술을 술자리를 끝내고 집에 가려고 하는 장면이 있어요 이제 근데 이제 배는 포르쉐를 끌고 왔고 그 유아인은 그거 일종 똥사 트럭을 끌고 왔는데 제가 보기에는 해미는 좀 머뭇거렸던 것 같아요 거기서 유아인도 이제 머뭇거렸고 제가 만약 유아인이었으면 같은 이제 유아인의 생각 영화에서 유아인의 행동과 제 행동도 비슷하게 나타나는데 그게 뭐냐면은 그게 뭐냐면은 굳이 해미가 어느 차를 타겠다고 한 것도 아닌데 먼저 유아인이 포르쉐를 타라고 해요 막 저 차를 타고 가라 음 그럼 안 돼 네 내 차가 부끄럽다는 거죠 거기서 어떤 상대적인 경제적 차이에서 오는 그 무력감들 그런 것들이 계속 느껴지더라고요 그러니까 예전에 제가 학생이고 아직 학생이고 직장을 다니는 분을 만났었는데 항상 그런 생각을 했어요 항상 그래서 이제 만나면서 이제 서울에서 이제 노는데 아 이 사람이 다니는 직장에서는 남자들이 차도 있고 막 사원준도 목에 메고 다니고 막 어른스러운 대화하고 그럴 텐데 우리는 어디 갈 때 뭐 지하철 타고 다니고 전철 타고 다니고 뭐 비싸봐야 어떻게 해봤자 막 그냥 뭐 2만원 대 초반 막 후덜덜덜 거리고 그래서 막 한 번은 제가 그 친구 그 여자친구한테 그런 얘기를 했었어요 너 너 나한테 말만 하면 되는 거니까 다른 뭐 맞선이나 소개팅 직장인들 유아인도 마찬가지로 그랬던 거 같아요 쪽팔린 거야 나는 이 트럭에 태우는 게 포르쉐가 앞에 있으니까 근데 저것 다 뭔가 쿨한 척 하면서 동시에 무력감을 표출하게 되는 음 그런 의미에서 유아인이 좀 많이 공감이 됐습니다 너 기억나? 옛날에 나 못생겼다고 정말? 내가 그랬었다고? 그게 중학교 다닐 때 네가 나한테 한 유일한 말이었어 이제 진실을 얘기해 전 좀 다른 게 아 이거 모든 여자 마음이라고 하긴 좀 그렇지만 그래도 내가 해미라는 캐릭터를 제가 읽었을 때는 얘는 돈 이런 거엔 크게 미련이 없어 보이는 애였어요 왜냐면 돈에 미련 있고 막 그런 막 매달리고 아끼고 절약하고 한 사람들은 신용불량자가 거의 못돼요 근데 막판에 해미 신용불량자고 카드값 물기 전까지 집에 못 들어가잖아요 이런 걸 고려해보면 어 아니 엄청 서운했을 거 같아 이거 어 퀴어 잡은 남자를 되게 그리워할 때가 있거든요 그래서 저도 가끔 남자친구한테 뭐 먹을 때 다네 이거 먹을래? 이렇게 물어보지 말고 다네 이거 먹어 이런 식으로 극단적으로 표현하면 이랬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는데 전 사실 그럴 때가 결정적이라고 생각하거든요 내 차가 뭐 똥차든 뭐든 상관없이 그냥 해미야 나 내 차에 타 내가 데려다 줄게 이 표현은 다른 말로 하면 난 널 좋아하고 그러니까 내가 너를 책임지고 싶고 너의 안전을 어느 정도 너의 집 앞까지 데려다 줄게 어 이렇게 말하면 되는데 쟨 왜 안 그러지? 그리고 둘이 사귄다고 보기엔 좀 애매한 상황이잖아요 그러니까 더 그런 걸로 확신을 가질 수 있는 상황인데 어 나를 좀 안 좋아하나? 나만 얘를 좀 특별하게 생각하나? 이런 의구심이 들었을 거 같아서 오히려 더 저처럼 해석한 해미라면 더 새침하게 마지막에 이제 선택을 할 때 그래? 이렇게 하면서 포르쉐를 탈 수밖에 없는 왜냐면 내 자존심도 그렇고 어 좀 그 미적미적하는 그의 모습도 짜증이 났을 거 같고 그러니까 걔의 무기력함을 충분히 생각은 못하는 상황이겠죠 어떻게 보면 하지만 나는 내가 생각하는 해미는 그래요 특급 청년회 잘 듣고 계신가요? 청주 KYC 정미진 활동가와 청주노동인권센터 이다연 활동가가 진행하는 MBC 충북 라뷰 청년 콘텐츠 특급 청년회 청년이 바로서야 이게 나라죠 저도 장면을 하나 선택해서 왔어요 그 중반부를 넘어가면서 영화가 그 중간에 셋이 그 유아인이 있는 시골집으로 찾아가요 찾아가면서 유아인은 사실 그 시골집에서의 자신이 유아인이 되게 초라하잖아요 근데 하지만 자신의 유년기를 함께했던 곳이기 때문에 유아인에게는 소중한 장소이면서도 사실 그 돈 많고 자유로운 해미나 벤 입장에서는 조금 초라한 그곳에 두 사람이 옵니다 그렇게 또 포르시를 타고 오죠 그런데 이제 그곳에 와가지고 뭐 이렇게 시간을 보내다가 대마를 피게 돼요 대마를 셋이 나눠 피게 되는데 대마를 나눠 피면서 이제 셋 다 약간 정신이 이렇게 약간 몽롱해지고 해미는 난 대마를 피면 웃음이 나 이러면서 막 대마를 피고 거기서 유아인은 대마를 처음 피고 배는 대마에 익숙한 사람이고 근데 해미가 대마를 피다가 막 웃기 시작하더니 갑자기 나가가지고 이렇게 이렇게 옷을 벗습니다 그래가지고 속옷까지 다 벗죠 윗옷을 그러면서 그 해미 특유의 자유분방한 모습을 다 드러냅니다 대마빵 여긴 나의 하나뿐인 친구 이종수 그 영화 속에서 해미는 판토마임을 좋아하고 판토마임을 하는 사람으로 나오는데 판토마임으로서 보이기도 하고 희한한 춤 무슨 부족장의 춤같이 보이는 그게 근데 거기서는 무슨 춤이었죠? 모르죠? 그레이토로 그런거죠? 그 장면에서는 정해진 춤은 아니었어요 그냥 해미가 햇볕을 받으면서 자유롭게 춤을 막 추면서 속옷을 벗고 막 춤을 춥니다 근데 이제 그 장면을 벤도 쳐다보고 있고 유아인도 멍하게 보고 있죠 둘 다 대말을 한 상황이니까 근데 그러다가 갑자기 또 해미가 막 자유롭게 춤을 추다가 뒤를 탁 돌아봤는데 벤과 유아인이 있었고 갑자기 또 막 눈물을 흘려요 굉장히 감정을 있는 그대로 어떤 저기도 없이 다 드러내고 그 다음 장면은 저기 쓰러집니다 걔가 쓰러진 그 나체 하위만 입은 그 친구를 그 친구를 이렇게 막 끌으면서 오고 벤은 막 뚫뚫뚫뚫 거리면서 오는데 유아인은 너무 심각한거야 왜냐하면 자기가 좋아하는 여성이 상이탈해서 쓰러졌으니까 그 가슴 쪽 부분을 유아인이 잡고 다리 부분을 벤이 잡아서 집으로 옮겨가지고 재웁니다 유아인은 좀 걱정이 됐고 그러다가 이제 둘이 다시 나와서 여자는 자고 그 두 남성 두 인물이 얘기를 하는데 거기서 유아인이 자신 과거에 상처를 얘기해요 내 아버지는 분노조절 장애가 있고 그것 때문에 엄마가 도망갔다 그러면서 나한테는 그때 아버지가 내 엄마의 옷을 태우게 시켰다 라는 이야기를 하면서 본인의 상처를 얘기했는데 아까 다미가 얘기한 것처럼 배는 좀 되게 그런 감정이 없어 보이기도 하고 그런 인물이잖아요 그 얘기를 들으면서 갑자기 자기 취미 얘기를 하는데 비닐하우스를 2개월에 한 번씩 태운다 불법이긴 하지만 내 침이다 이러면서 그런 이야기를 하면서 둘이 그런 의미심장한 얘기를 하고 나중에 이제 그 포르세를 또 타고 벤 그 유아인과 아 유아인이 아니라 포르세를 타고 벤과 그 여자 해미가 집을 돌아가는데 갑자기 거기서 해미한테 유아인이 그러죠 되게 약간 싸늘하기도 하고 무덤덤하기도 하고 벌벌 떨리는 듯한 목소리로 해미한테 그렇게 얘기합니다 너는 아무 남자 앞에서나 옷을 벗나 봐 그러지마 그건 창년하는 짓이야 라고 얘기를 하는 그 순간 해미의 표정이 쫙 바뀝니다 그 그동안 유아인이 됐든 벤이 됐든 자신의 자유로운 모습을 있는 그대로 내비치다가 갑자기 표정이 싹 바뀌면서 포르세를 타고 둘이 나갑니다 그리고 그 이후부터 저는 제가 이 장면을 꼽은 이유는 이 장면으로 저한테는 모든 영화 그 영화의 관점이 저한테 다 바뀌는 순간이 되거든요 저는 그때 유아인이 자기 그 여자 주인공한테 그 말을 한 순간 그 본인 아까 말했던 그 경제적으로 가진 열등갑이든 분노든 거기에 유아인이 잠식됐다고 봐요 그래서 그 순간을 기점으로 막 갑자기 이야기가 이어나가면서 뭐 유아인은 그 남자 주인공이 태우려고 하는 비닐하우스가 무슨 비닐하우스를 비닐하우스인지 찾는 것에 집착하기 시작하는데 저도 다미랑 동일하게 그게 그것이 해미를 의미한다고 봐요 그 비닐하우스가 진짜 비닐하우스가 아니고 해미를 얘기하고 그 두 달에 한 번씩 갈아치운다는 게 해미를 불태우겠다 그것이 육체적으로 해미를 죽였는지 혹은 관계나 심리적으로 해미를 죽인 건지는 잘 모르겠는데 그런 기점을 탁 던짐으로써 유아인이 거기서 비닐하우스를 미친 듯이 찾다가 갑자기 또 해미를 찾다가 막 이래요 그래서 원하는 장면이 엄청 많이 나온 것 같은데 내가 봤을 때는 나는 내가 말하는 장면은 핵심 장면은 그거예요 창녀 딱 그 발언한 그 상황 그 장면인데 그 장면을 말한 이유를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해미는 사람을 해석했지만 나는 그 영화 있는 그대로의 맥락을 전해주고 싶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 이후에 쭉쭉쭉쭉 나는 사실 그 인물에 대한 해석은 안 하고 싶거든요 이 영화에서 해미라는 그 특정 인물 그러니까 뭐 담임은 해석하고 싶은 거고 나는 이제 그냥 전달해주고 싶었던 건데 나는 그 기점으로 그렇게 찾아 헤매는 과정들을 통해서 그 영화를 해석했죠 그때 해미가 무슨 기분이었을까 라는 게 좀 궁금해요 그 말을 들었을 때 딱 창녀라는 말을 내가 좀 특별하다고 생각한 상대방한테 직접 들은 거잖아요 그쵸? 그치 나의 있는 그대로의 모습을 항상 꿋꿋이 보이던 해미였고 그 영화 속에 다른 장면들도 나오지만 해미가 뭐 남들이 어떻게 본다고 해서 지 모습을 안 티내는 애가 아니거든요 근데 그러다가 유아이는 그거를 탁 그렇게 말했어 그건 창년하는 짓이야 이렇게 근데 저는 그때 해미를 궁금해하셨잖아요 어떤 느낌으로 근데 유아이는 이입 잘하잖아요 송기론 씨가 그래서 그때 그런 발언을 한 유아이는 어떤 심리인지 우선 듣고 해미 생각을 좀 해봐요 어땠을 것 같아요? 유아이는 왜 그런 말을 했을까요? 우리의 종수는 유아이는 입장에서는 일단은 그 이식을 하든 무의식적으로든 내 여자인 거지 내가 좋아하는 여자가 그런 건가? 내가 좋아하는 여자가 정말 단순하게 생각해서 내가 좋아하는 여자가 그렇게 어떤 뭐 길 한목화는 아니지만 다른 낯선 남자 앞에서 자기들 앞에서 옷을 벗는다는 행위가 사실 규범적으로 정상적인 행위는 아니잖아요 근데 우리 창녀라는 단어는 너무 충격을 주잖아요 상대방한테 그래서 우리가 화를 낼 때도 단어는 가려졌는데 왜 창녀라는 극단적인 표현이라고 전 생각해요 그런 표현까지 쓰면서 걔는 말할 수밖에 없던 걸까요? 왜 그랬을까? 나는 유아인이 스스로 그 창녀라는 용어 자체가 줬던 의미보다 유아인이 자신의 분노를 컨트롤하지 못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좋은 방법으로 소통하는 것이 아니라 왜냐하면 나는 창녀라는 말을 아빠한테도 들어봤거든요 에? 되게 놀랐죠? 왜? 이렇게 들으면 띠용하지만 맥락으로 들으면 유아인과 조금 비슷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내가 어릴 때 나는 립스틱을 진하게 바르는 걸 좋아하고 그게 잘 어울린다고 생각해요 나도 나 좋아 그리고 짧은 치마를 입는데 요즘 여성과 관련된 성문제 성폭력 문제가 많잖아요 그러니까 아버지는 그게 불안한 건데 자신의 감정과 이런 것들을 제대로 소통하는 방법을 모르니까 나한테 창녀 같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내가 그러고 이제 밖을 나가는데 그러고 아빠도 놀랬어 자기가 그 말을 하고 뚝 했어 자기도 그 말로써 나를 통제할 거라고 생각하지 못했던 거지 너 그렇게 입술 빨갛게 바르고 다니면 창녀 같다고 근데 그 이후로 아빠는 단 한 번도 나에게 그 얘기를 하지 않았거든요 근데 아빠도 놀랬겠지 그런 식으로 약간 난 통제의 기재로써 느껴졌었는데 아까 승기씨가 얘기한 것도 약간 비슷한 느낌을 주는 것 같아요 그럼 혜미는 어떤 느낌이었는지 그냥 단편적으로 보면 너무 뻔하지 않나? 내가 좋아하는 사람이 나한테 이런 말 해? 그리고 약간 혜미는 좀 특별하잖아요 그 어떤 삶의 어떤 의미를 찾으려고 하는 친구인데 그거 드러난 몸으로 어떤 뭔가를 말한 거잖아요 몸으로 자기는 뭔가 어떤 자기 감정을 말하고 한 건데 그리고 생각을 해보면은 남 여자가 가슴을 노출하는 건 왜 안되지? 라는 또 생각을 해볼 수도 있겠죠 그치 그치 그렇네요 네 그 어떤 화장하는 그런 것 좀 연결시켜봤을 때도 어떤 계속 여성을 가슴을 드러내놓고 하는 것들을 어떤 계속 코르셋을 씌우려고 하고 하여튼 그 전종서는 자기만의 언어로 자기 마음을 표현을 한 건데 그걸 단순히 창녀 같다라고 창녀 같은 거라고 얘기를 해버리니까 마음이 되게 안 좋았을 것 같아요 음 나는 어떻게 느꼈냐면 난 사실 그 창녀라는 단어에 집착하진 않았어요 그 장면을 보고 나는 별로 안 중요했어 근데 사실상 거기서는 유아인이 뭐 그 여자 주인공을 더 좋아하는 것 같기도 하고 너무 좋아하니까 그런 단어를 썼을 것 같기도 하지만 전종사라는 인물이 자신의 자유로움을 유아인에게도 처음부터 표출했고 벤에게도 있는 그대로 다 표출했어 벤이 돈이 있든 없든 사실상 그렇잖아요 뭐 얻은 장면에서도 자기 자신은 자유로운 자기 자신을 계속 표현했고 근데 사실 벤은 통제한 적은 없어 걔가 그렇게 하는 것에 대해서 너 이상해 너 창녀야 그렇게 하지마 이런 걸 한 적이 없는데 유아인은 마음속으로는 하고 싶었는지 아닌지는 모르겠지만 계속 안 해오다가 갑자기 전종서한테 그 장면으로 이렇게 탁 통제를 한 거야 그러니까 본인이 가지는 자격지심이란 표현을 해야 되나 자기 자신에게 주는 굴레나 그 분노나 이런 것들을 전종서한테 던진 거라고 봐요 전종서를 있는 그대로 본 게 아니에요 그래서 나는 내가 내가 있는 그대로 받아들여진 사람은 오히려 나는 유아인을 좋아하지마 오히려 벤한테는 있는 그대로 받아들여졌는데 유아인은 나는 딱 저렇게 규정짓는구나 라고 나는 생각했을 것 같아요 난 그래서 나한테는 그게 되게 이 영화의 결정적인 장면이에요 근데 저는 장면이라기보다는 그냥 벤이란 사람이 좀 많이 궁금했어요 벤은 아까 말했듯이 통제도 안 해 딱히 뭐 터치를 진짜 안 한단 말이죠 그리고 표정도 안 들어 도대체 이 사람 뭔가 근데 부자인 건 맞고 나이 차이가 얼마나 안 나는 건 맞아 그래서 과연 벤이 통제하지 않은 게 맞나 이런 생각 속에서 저는 벤을 보면서 그 인물이 떠올랐어요 여러분의 공감과 응원 구독하기로 보여주세요 스마트폰에서 팟빵 어플 설치한 후 특급 청년의 검색 구독하기 꾹 댓글 쓱쓱 구독은 사랑입니다 저는 벤을 보면서 그 인물이 떠올랐어요 김영아 씨 소설 중에 나는 나를 파괴할 권리가 있다 라는 소설이 있는데 거기서 자살을 도와주는 사람이 주인공이거든요 그 주인공이 벤이 아니었을까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악의적으로 누군가를 죽인다기보다는 자신은 그냥 직업적으로 스스로가 그걸 직업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자살할만한 자살하고 싶어하는 사람을 찾아 나서고 그게 두 달에 한 번씩이고 왜냐하면 한 달씩 하기에는 그 시기를 좁히기에는 자살이라는 행위 자체가 어떻게 보면 큰 수 있잖아요 스스로에게 충격이 그리고 그걸 메일 수 있기 때문에 뭐 적당히 본 게 두 달에 한 번씩 사람을 죽이는 걸 도와주는 행위인 거죠 스스로가 그래서 전종서 역시 어떻게 보면 그런 사람 중에 한 명이지 않았나 그래서 이 벤이 옆에서 그냥 모든 걸 하게 냅둔 거죠 벤이 그렇게 어떤 틀을 씌우지 않는 거는 그만큼의 이유가 있다고 나름 생각이 든 부분도 있고 어떻게 보면은 햄이라는 인물로 지금 청년들의 어떤 모습을 조금 연결 지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음 이제 요즘은 이제 뭐 예전에 한때 뭐 욜로라는 말도 유행을 했었고 어 그렇죠 지금 지금 어떤 자기 삶을 주체적으로 꾸려나가고 삶의 의미를 스스로 만들어 나가려고 하고 사회적인 억압 속에서 좀 더 벗어나려고 하는데 근데 이제 그런 걸 좀 보다 보면은 그런 모습들을 보다 보면은 뭐 내 주위의 경험적 사례일 뿐이지만 결국에는 경제적으로 그냥 뛰어난 사람들 뭐랄까 내가 누리지 못하고 있는 고급 문화들을 향해하고 있는 사람들 그 사람들한테 끼고 싶어 하고 흉내 내는 것 같아 헤미가 그랬다고? 헤미도 자연스럽게 끌려간 거지 벤이 굳이 통제하지 않더라도 그냥 이 사람 모든 게 갖춰져 있거든요 그래서 그냥 뭐 딱히 헤미가 그 갖춰진 그거를 누렸다고 볼 만한 뭐는 없지 않아요? 저는 오히려 그냥 틀이 없으니까 유아이는 계속 어떻게 보면 그 충격적으로 하나의 틀을 갖다 씌우면서 창녀라고 말했는데 배는 뭐 가진 거 뭐 여유 이런 게 있었는지 물론 아무튼 뭔가 헤미를 구속하진 않았잖아요 그런 장면은 없었잖아요 그래서 더 끌린 게 아닌가? 어떤 재력 이런 것보다는? 아 그쵸 그런 재력 밑바탕이 되고 또 그렇게 어떤 좀 고급스러워 보이는 강남에 있는 사람들 틈에서 자기를 인정해 주는 게 뭔가 더 끌리지 않았을까 음 그 영화에서 그 전종서가 아프리카를 왜 가냐 라는 이야기를 하면서 그레이터운 거랑 뭐가 나오죠? 스몰헌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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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떤 헝거의 두 종류가 나오는데 물리적 경제적으로 그냥 가난한 사람과 자신 그런 사람이 스몰헌거면 자신의 삶의 의미를 찾아 헤매는 사람이 그레이터운 거고 그 그레이터운 거가 진정으로 가난한 사람이래 라는 이야기를 하면서 아프리카를 떠나요 그리고 그런 이야기가 나왔고 또 승기 씨는 경제적 이야기를 주로 해줬었잖아요 나도 사실 영화를 쭉 봤을 때 헤미가 그거에 매이는 사람이라고 생각하지 않았는데 마지막에 그 헤미가 카드빚이 많고 경제적으로 그런 얘기들을 하잖아요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아 내가 생각한 것과 좀 다를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들을 했고 사실 우리가 지금까지 했던 이야기들을 보면 우리 같이 청취하고 계신 분들이 되게 궁금해하실 것 같아요 이 영화가 어떤 영화길래 저렇게 다양한 생각을 하게 될까? 근데 저는 이 영화가 보는 사람 모두가 정말 자기 자신의 생각과 고민들을 투영할 수 있게 하는 영화인 것 같아요 맞아요 맞아요 그래서 다들 이 영화를 통해 버닝이 또 다시 핫해지는 것을 기대하긴 하지만 역주행이 역주행 청년들에게 청년을 즐ヤway고 청년들에게 청년을 즐ون вокруг Basic 이 영화 전체를 보고 우리 오늘 같이 이야기했던 3명이 이 영화 전체를 통해서 그냥 느꼈던 지점들을 한 번씩 얘기를 하면서 정리를 하면 어떨까 싶네요. 영화의 전체적으로 이야기하는 거이기도 한데 처음에 팬텀아임 하는 장면 근데 그 장면 제가 별로 주의깊게 보지는 않았고 그 자의하는 장면 있잖아요. 저는 그거 좀 재밌게 봤는데 그 슬라브에지 제기라는 철학자가 그런 이야기를 했었어요. 오히려 물리적인 자의가 아닌 섹스가 자기 환상을 구체화시키기 위한 지적적인 자의라고 피와 살이 붙어있는 자의의 도구가 된다고 실제로 섹스하는 대상이 이게 영화 전체를 말하는 것 같기도 해요. 그 자의하는 장면이 있는 거기도 하고 없는 거기도 하고 없는 거와 있는 거와 차이는 뭘까 영화의 버닝에서 제목처럼 태워버리면 뭐가 남고 또 안 태우면 또 뭐가 있을까 어차피 태워질 건데 지금 제가 모호한 말들을 하잖아요. 이 세상 자체도 정말 모호한 것 같아요. 저는 그런 것들을 많이 느꼈어요. 그냥 너무 모호하다. 너무 모호하고 헷갈리고 알 수 없다. 저는 이걸 많이 느꼈고 그래서 좋았습니다. 제가 굉장히 피곤해서 중간중간 잠에 들으면서 볼 정도로 되게 막 이렇게 역동적인 영화는 아니거든요. 근데 나는 그리고 딱 그 얘기한 것들이 공감인 게 굉장히 혼란스러운 전개들을 이어가요. 무엇이 실제하고 무엇이 실제하지 않는지가 계속 계속 연결되면서 영화가 결국은 마무리가 되는데 근데도 불구하고 그 유아인이 표현해내는 그 새 등장인들이 표현해내는 그것들이 나에게 너무 이렇게 날이 선 것처럼 다가왔었거든요. 나한테는 되게 자극적인 영화였어요. 저는 그랬어요. 그래서 나는 사실 이 영화를 보면서 너무 공감됐던 게 어떤 영화들을 보면 이 영화가 주는 나에게 주는 의미는 이런 거야. 예를 들어 어벤져스를 보면서 사람이 다 죽는 것이 옳은 것이냐 같이 그래도 사는 것이 옳은 것이냐 이런 주대를 두듯이 대부분 그런 영화에 익숙하다면 이 영화는 헉, 헉, 뭐야 이러다가 끝나거든요. 저한테는. 맞아. 그리고 그 감정을 굳이 규정짓고 싶지 않았어요. 그러면서 이것을 충분히 느끼고 나는 왜 이 사람한테 감정이입이 되지? 근데 이거를 다미나, 오늘 승기 씨는 어느 지점에서 어떻게 느낄지가 너무 궁금해지는 영화였고 현대사회를 잘 그려내는 것 같아요. 우리가 눈에 가시적으로 보이지 않는데 경제적으로 계급이 나아있고 그 안에 갈등과 분노와 이런 복합적인 것들이 관계 안에 다 얽히고 설키고 영향을 미치는 것들을 되게 이상하게 적나라하게 다 그려냈고 그것을 판단짓고 싶지는 않지만 그 안에서 느끼는 혼란들이 고스란히 전달됐어요. 그런 지점에서 오히려 청년들에 대해서 다루는 영화보다 오히려 더 사실적인 것 같아요. 그리고 나도 처음에 청년의 방점을 딱 꽂혀있었는데 글쎄, 이 세대를 나만 사는 건 아니잖아요. 이 시기를. 내 부모님도 살고 아주 어린 친구들도 살고 있잖아요. 이 사람들이라고 안 느낄까? 이 시대의 혼란을? 이 세대의 복잡함을? 근데 그들은, 청년들은 젊다는 이유로 분노로라도 표출하잖아요. 열정이 됐든 분노가 됐든 그런 식으로라도 표출을 하는데 다른 세대들은 어떻게 표출할까? 내 부모 세대들은 무덤덤하게 표출할까? 혹은 그냥 넘겨버릴까? 혹은 다른 데에서 할까? 다른 이런 생각도 들었어요. 왜냐하면 그 안에서 유아인의 아버지에 대한 이야기도 사실 같이 하게 되잖아요. 그래서 아이에게 많은 질문을 던져줬고 되게 체험 삶의 현장처럼 나는 되게 그거를 마치 체험한 듯이 확 느껴져서 나는 승기일 씨가 말해줬던 게 되게 공감이 많이 됐어요. 근데 저도 약간 비슷할 수 있는데 저는 어떤 느낌이었냐면 도화지가 있으면 거기에 그냥 점을 하나 그려놓은 느낌인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하신 것처럼 다양한 한국 사회를 담아놓은 건 맞아요. 그래서 공감이 가는데 사람이 경험을 하고 체험한 것들에 따라서 이게 다르게 해석이 되는 여지가 너무 큰 거예요. 진짜 너무 커. 그러니까 똑같은 영화를 봤는데 똑같은 동그라미 점 찍혀진 걸 봤는데 누군가는 쉽게 백지 부분을 크게 볼 수 있고 누군가 이 점 하나를 엄청 민감하게 이걸 크게 볼 수 있는 거잖아요. 딱 그런 것처럼 제가 봤을 때 버닝 영화는 처음에는 그냥 아 재미없네? 아 그냥 어떤 남자 얘기네? 이런 생각이 저는 초반에 들었고 자위행위 이런 것들이 오히려 더 화려해 보인다고 느꼈거든요. 그냥 행위 자체로 뭔가 분노를 표현하고 무기력감을 표현한 건 아닐까라는 의미 해석 속에서 아 너무 뻔하고 화려한 화려한 방법 중 하나다 이렇게 생각을 했다가 왜 이런 생각을 했을까를 계속 고민하다 보니까 시선이 유아인이라는 거 하나에만 꽂혀서 유아인 쪽 해석을 하다 보니까 공감을 전혀 못하는데 억지로 의미를 찾아낸 거죠. 그래서 내가 공감할 수 있는 상대를 찾고 혜미의 그게 조금 있고 그런 성향이 벤의 조금 있고 이렇게 조금 조금씩 나에 맞는 이런 것들을 뽑아서 나름의 해석을 만들어 보니까 또 영화 나름의 재미는 있었다고 볼 수 있겠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냥 이 영화가 도화지에 찍혀진 하나의 점 이 정도로 표현을 할 것 같고 여러분들이 어떤 인생을 살아오셨는지에 따라서 해석이 달라지는 그리고 현재 상황에 따라서 이 정도로 생각해서 자신의 현재 시점 그걸 파악하는 데 되게 좋은 것 같아요. 영화가 근데 저는 좀 준비된 상황에서 봤으면 해요. 어떤 준비? 영화를 보는데 준비가 필요해? 그런 영화는 별로 없어요. 근데 전 이 영화는 그래도 좀 그냥 보면 사실 지나가던 전봇대를 보는 느낌? 이런 거 아무 의미가 없을 것 같아. 영화 자체가 그냥 스토 그런 거 있잖아요. 문학 작품이 아무리 훌륭하고 대단해서 애들한테 강요하지만 그냥 스토리로만 보면 누군가의 사랑 외교구에서 왜 이게 의미 있지 않은데 조금만 생각해 볼 그런 준비는 필요한 것 같아. 담임은 그런 준비다. 나는 그게 필요하다 생각했던 것 같다 생각했구나. 그렇구나. 왜냐하면 내가 너무 준비 없이 봤어. 그러면 그냥 계속 아까 이미샌도 그렇고 저도 그랬던 건데 영화를 보다 보니까 계속 영화에서 뭔가 이미를 도출하고 읽어내려고 하는 게 그런 경험이 있더라고. 그냥 봐라. 이런 혼란스러운 이상한 영화가 있는데 그냥 한번 느껴봐. 나는 느껴보자. 라는 마음으로 한번 봤으면 좋을 것 같아. 그리고 다 떠나서 나는 아 유아인 연기 잘하더라고요. 그건 맞아. 되게 대사 치는 거 왜 대사 치는 거 사실 조금 투머치라고 생각했는데 행위하는 것들이 몸짓으로 표현하는 것이 되게 리얼했습니다. 베테랑에서 어떻게 그렇게 귀공자 역할을 맡았다가 갑자기 이렇게 될 수 있지? 나는 걷는 거로 그렇게 감정표현을 하는 사람 처음 봤어. 여러분 궁금하시죠? 그럼 다 같이 버닝을 싸게 볼 수 있는 곳이 있나요? 아직 이제 영화관 상영 안 하잖아요. 알아서 보세요. 오늘 이쯤에서 마무리해볼까요? 승기 씨 어떠셨어요? 팟캐스트 처음? 네. 처음이고 말을 제가 제대로 하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생각보다 떨리네요. 잘했어요. 감사합니다. 여러분 영화 한 편 볼 여유 정도를 가지고 이거 너무 내 입장에서만 힘 좀 내요. 영화 한 편 볼 여유를 가지고 또 6월을 잘 마무리 내가 뭔 소리란 아파서 이래요. 이분 잠을 못 자가지고 혼수 상태랑 그럼 제가 오늘도 마무리를 해보죠. 자 그럼 여러분 오늘도 돼지꿈 꾸세요. 오잉 오잉 그 뭐야? 우리 클로징이야. 돼지꿈 보고잖아. 돈 오잖아. 안 돼지꿈추 안 돼지꿈running 안 돼지꿈 Gib oko